자 오래간만에 실전매매 진행중 인데요. 오늘도 1294달러 수익에다가 84달러 정도 수익 진행중 입니다. 자 실전매매는 이런것이거든요. 상방향으로 배팅 우상향 올라가는 쪽으로 배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오늘 아까 오후에도 방송했구요. 매일 아침에 방송한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테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. 닥터케인은요. 실전매매 실전투자대 입상자 다운 면모 보여드리면서 실전매매도 말로만 하지않고 수익 잘 진행중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. 현재 1382달러 수익입니다. 게다가 플러스 1000달러 더 하면 되는거 겠죠. 자 철저하게 추세추정 상승쪽으로 틀었으니까 상승방향으로 매매합니다. 자 1760달러 수익 이쁘게 추세추정 상승탐 1,000원 1,976달러 수익입니다. 자 이번에는 스캘핑 도전 하방으로 여기서 밀리는 여기 하방 스캘핑 도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구간이 여기 한 5틱 구간이거든요. 한틱이 한 만원 정도니까요. 과연 여기 구간 수익을 잘 낼지 일단 당기면 계속 상승추세 유지 되는 것이겠죠. 조금 조정받는 여기 부분 취하러 갔는데요.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. 자 30분봉에 여기 틀어막혀 있거든요. 이런거 다 보고하는거거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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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ろしく deuts요. 고맙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내려갑니다. 3. 버튼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ください. 2. 버튼이 잘 만들었습니다. 자 2016달러 수익 자 2178달러 수익 자 여러분들 뭐 쉽게 보이십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을 거의 퍼펙트하게 맞춰 내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부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퍼펙트하게 다 맞춰내고 있다 실전투자대 입상자의 면모 여러분들께 부끄럼 없이 보여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30 6달러 수익입니다 자 한계약 남았어요 이거 그죠 적당히 청산하면 오늘 또 수익 잘 내고 마무리 하는 겁니다 자 2274달러 수익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크게 더 수익 내고 싶은 생각 지금 당장 없어요 2274달러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강세 보이던 다우존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구요 그리고 나스닥도 0.62% 정도로 상승세 조금 축소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다우존수를 봐도 그렇죠 신고가권으로 강하게 갔다가 조금 그냥 횡보하는 정도니까 나스닥은 오히려 강세 보이면서 오히려 가고 있으니까 미국시장 크게 우려할 바 없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최근에 야간 방송 그리고 닥터게이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고 계시던데요 자 여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동영상 여기 보시면 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아 기초 다지는데 전혀 아 물이 없다 충분하다 자신감 갖고 있으니깐요 반드시 여기 있는 아 영상 열맺게 되는데요 숙지 한번 해 보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잘 할 수 있으니깐요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게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닥터게이 아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